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깔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1분마다 워든이 소환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딩창에서부터 오프닝을 하고 있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나옵니다 지금 나무를 캐고 있긴 한데 아 이게 살짝 떨려요 지금 입을 더듬게 돼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제가 워든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이 레이저 쏘는 게 진짜 답이 없어가지고 일단 파밍 해줬고요 여기 토끼들이 있으니까 토끼 사이에 좀 서 있죠 바로 나오네 토끼야 어그로를 끌어줘 토끼야 어그로 끌어줘 나한테 오면 안 돼 야 애들 다 도망간다 쫄려가지고 저 친구가 계속해서 저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1분마다 제 아래에 오든이 소환돼요 보셨죠? 계속해서 소환됩니다 이게 내 대해서도 소환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먹을 거 구하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구워주는 애들은 웬만해서는 기피해야 돼요 오브젝트를 빨리 찾아보자고요 어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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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1분이 이렇게 짧구나 진짜 야 길다면 긴데 아 와 오늘따라 좀 짧게 느껴지는 건요 나무꽃갱이가 있어가지고 저 돌 좀 캐고 싶은데 어 저거 저기에 지금 약탈자 전수기지 있거든요 처음으로 찾은 오브젝트입니다 저기에 지금 건초더미 같은 것들 있잖아 저런 거 파밍해야 된다고 왜 아무도 없냐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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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없어 제발 니네끼리 놀아 어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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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오는 거 아니지 아 나 파밍해야 된다니까 어 워드나 어어어 약탈자로 놀고 있다 오그로 끌렸다 오케이 어 나한테 안 온다 자 여기도 한 마리 있으니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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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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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왜왜왜 예예 아 제발 뒤에 있는 애들이랑 놀아 형님 여기 뒤에 친구들 있어요 친구들 어이 왜 안 어그로고 안 끌려 아이 그래도 먹을 거 좀 얻어졌어요 이 정도면 유의미합니다 어 소리 멀어져서 편안하네 음 아 아니네 어 머거리에 좀 꽂힌 것 봐 어어 어어 잠깐 어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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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너무 평화롭게 파밍했다 어우 깜짝이야 어우 놀라라 어 바다다 바다면은 그냥 나가주죠 물에선 스폰을 못하겠지 혹시 모르니까 여기 잠깐 있어보죠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난파선 털어주면 될 것 같아요 나오네 얘야 나오네 어어 참뇌 지도 나이스 철조각 철 자 이제 나온다 cyclot 왓 더 헬 맨 진짜 찌기네 네갈게요 저 지금 보물 찾으러 갑니다 저 앞에 또 난파선 있구요 잠깐만 여기서 스폰을 시키고 보물을 찾으러 가야 되는구나 멀리 가 멀리 가 아 큰일났네 저긴데 딱 봐도 여긴데 잠깐만 이건거 같은데 형님 레이저 쏘지 마세요 아 아니네 큰일났다 여긴가 아 때리는줄 알았네 아 깜짝이야 야 잠깐만 나 이거 못찾을거같아 어떡해 어 여기 어 으 으 진짜 야 이거 그냥 보물 포기해야겠다 안되겠다 그래도 플레인 나왔으니까 플레인으로 가보죠 그리고 이득을 봤다면 이득을 봤죠 복개인으로 얻었거든 그 다음에 양동 어 어 나 잠깐만 배 못만들었는데 형님 쏘지 마세요 레이저 쏘지 말아주세요 냄새 안나지 물에 있으면 보통 그렇잖아 물에 냄새 지워지잖아 마이크래프트 현실 고정 거북아 안녕 아 또 이게 나오네 아 그냥 동굴 들어갈까요 아 근데 동굴 들어가면 방패라도 있어야 되는데 얻어 터진다고 잘못하면 그만해 아 왜 이렇게 자주 나와 숨 돌릴 틈도 없어요 뭐 저에게 단 한가지 부탁이 있다면 네더에서만 스폰하지 말아주길 네더에서만 스폰하지 말아주길 어 딱 봐도 집 아니냐 저거 어 오케이 어 루인드다 뭐거든요 일단 이런거 나이스 나오세요 워드님 나오세요 그래야 제가 마을 진입하죠 오케이 어 나왔다 나왔다 아주 좋아 либо 여기다가 알아서 들어 하세요 어 골렘유 쟤 좀 잡아봐 어 나한테 오는거 같냐? 어? 사운드가 아 느낌 너무 안좋은데? 어 이건 땡큐 오! 야 잠깐만 여긴데? 무조건 여긴데 무조건 여긴데 오! 야 이거 넘어가야 된다 잠깐만 뭐든 멀리 보내 아 태어나버렸는데? 아 나 진짜 아 이거 어떡하지? 아 여기에서 무조건 쇼프 봐야되는데 한 마리 더 태어나잖아 이제 어! 방패만 만들고 뺄게요! 진짜 제발 너나 보여? 어? 와 근데 진짜 용암풀 와 겨우 하나 찾아야 하는데 어떡하지? 일단 여기에 풀자 그리고 다시 저쪽으로 뛰어가 보자 나왔다 자 이제 전 저쪽으로 뛸게요 어 들어간다 아 맞다 워든이 들어가는 애지 참 왜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? 얘들아 제발 형 급해요 아 급하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아 독을 풀었네 진짜 일단 여기서 세이브는 해야겠다 어 어 아아아아악 워든 형님 여기 좀 정리 좀 어 걔네 정리 좀 자 포텔은 다 만들었어요 아 좀 나와라 좀 아 아 아 아 화염구 있었구나 아이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이거 하나 파밍을 하긴 하죠 어 됐다 됐다 아 간다아 아 이런게 어딨어!! 어 깜짝이야 야 글린아!!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!! 자 새 맵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열자마자 포탈이 있네요 근데 이 포탈이 바로 앞에 있어서 이거는 그냥 양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태어나니까 여기였어요 아 스폰이 여기 있네 워든을 여기에 스폰시키고 저기로 돌키러 갑시다 자 워든 나왔구요 띕니다 아니 볼 때마다 적응이 안되네 저친구는 어 잠깐만 여기 스폰 아니 잠깐만 이거 루인도 좀 이쁘게 생겼는데 얘는 오 얘는 지금 포탈이 완성이 됐어요 아무것도 않은데 완성이 됐어요 부시 부시 아 부시 나이스 바로 조합하고 자 아까 만들어놓은 포탈로 뜁니다 아 파밍 조금만 더 할게요 이 상태로 가면은 워든도 워든이지만 다른 애들한테 얻어 터지다가 죽을 것 같으니 파밍 조금만 더 해보자 요 아래로 가죠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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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일단 그렇지 그렇지 이거 되돌릴 순 없다 오 씨 오 씨 오 씨 오 씨 오 오 안정적으로 열었다는 거에 의미를 일단 두죠 오 씨 오 넓고 넓은 나한테 시끄러봐 주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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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오는 거 아니지 나한테 오는 거 아니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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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야 된다 이거 오 오 isk 오 야 어 씨 만나버리는 건 레전드인데? 어 뭐야 아 브릿지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떨어지고 있던 거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